1년 전 .... 출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지랄... 지랄을 해요 지랄을 하듯 어? 세상이 변했는데 너 같은 새 잠깐만 well 니 개구생들 하는 거 아냐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대 드리퍼 한성희! 이 개수! 10년 전 짠! 10년 전 짠! 밥값 쓰레! 아줌마 밥을 둘 거 아니 이 새끼야! 이놈의 새끼야 이게!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장난을 치고 너 뭐하는 새끼야 어? 20년 짬밥을 진짜 똥구녕으로 처먹은 줄 아나? 야! 야! 학교 공간의 시민들도 줄 아까여, 받고 싶은도